인천신봉교의 주일,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, 또 부모님들의 풍경입니다. 풍선 터뜨리기 굴프사 풍선 터뜨리기 대통 쟤기 싸고 젤리 준다 쟤기 다섯 개를 차면 젤리를 주는 다섯 개 차! 다섯 개! 다섯 개 차! 다섯 개! 솜사탕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루다 제 소루다 우리 소루 촬영하고 있네 야! 두세 치카! 두세 치카! 두세 치카! 하하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? 어린이날이요 어린이날이요 네 오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세요 네 어린이날을 기념 주일 아이스바로 어린이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들 오늘 무슨 날? 어린이날이요 네 이름이 뭐예요? 김수민이요 인천순복에 오래 다녔어요? 네 언제부터 다녔어요? 애기때 태어날 때부터? 예수로 애기때부터 오 그러면 우리 인천순복에 다니니까 좋아요?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아빠? 하나님 엄마? 아 하나님 네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는?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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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는? 엄마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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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좀 해보세요 응 저희 엄마아빠가 착해요 아 착하구나 아 착하구나 엄마아빠 요리 잘하고 아빠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엄마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요 이름이? 아빠는 황인만이고 엄마는 김경미요 아 황인만 축구 저기 축구선수 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만나는군요 우리 그 엄마아빠 자랑좀 해주세요 응 요리 잘해주세요 요리 잘해주세요 요리 잘해주세요 저희 아빠는요 좋고 잘해요 좋고 잘해요 야 정말로 우리 황인만 집사님 너무 좋아하겠다 네 사랑하는 우리 딸님이 아빠를 엄청 엄청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먹어보라고 안해요? 네 맛있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거 보니까 어떠세요 장로님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한번 들렸는데 네 너무 잘해놓고 너무 좋게 하고 있네요 네 이거 기획하고 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번일 장로님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장로님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아 제 소개할거 없어요 장로님 그게 좀 많아요 네